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대표 나승성 입니다. 유튜브에서 제 이름 나승성 치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제 채널이 뜹니다. 채널이 뜨고 당분간은 법 동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카테고리 가시면 3구역 리버파크가 있는데 리버파크 자유에 대해서 세차하게 해 놨는데 이게 엄청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만에 한 629개가 조회가 됐는데 여기에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답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답을 해 드리지 않는데 많이 호응해 주셔서 일단은 좀 답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그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처음에 관심사잖아요. 내가 흑석 3구역을 하는게 좋은지 둔촌 주공을 하는게 좋은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흑석 3구역은 흑석동에서 입지가 좀 떨어져 좀 여기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죠. 그렇지만 주변에 이 현충원하고 이렇게 서달산하고 이 녹색곤에다가 숲색곤에다가 한강이라고 하는 이 접근성 물론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걸어가긴 해야 되지만 이런 여러가지 장점들이 천연 환경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흑석동이 우측으로 반포와 좌측의 여의동 앞에 용산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한강변에 이슈가 있어서 흑석동 전체가 뜨면 3구역도 덩달아서 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개발지에 있으면서도 자연 속에 묻혀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청약 당시에 요즘 프리미엄으로 계산하면 대충 시세차익이 3억 5천 전후 정도 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동영상에서 찍어드렸죠. 근데 저기 질문하신 분 질문하신 분 이분에 보면 둔촌주공은 제가 잘 모르지만 현재 거래가격을 잘 몰라요 거래가격을 잘 모르는데 실은 제가 여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 크더라고 한 만세대 되는 것 같은데 둔촌 재건축에도 한 만 몇천 세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투자하실 분 여기 쌍용아파트를 제가 사주 사드렸던 분인데 이 쌍용아파트를 사드렸던 분인데 여기서 이제 좀 그때는 다 올라갈 때니까 좀 매력을 벌어가지고 여쪽으로 둔촌주공을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둔촌주공을 가지 말고 파크리오를 가라. 기왕이면 잠실로. 왜냐하면 여기는 좀 변두리잖아요. 그렇죠? 변두리기 때문에 핵심 권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실로 가라. 파크리오 224동인가요? 이쪽에 9층에서 12층 사였던 거 기억되는데 어쨌든 매매가를 9억대 중반에 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 16억대에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더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 말을 듣고 돈이 없어서 여기에 레이크인가 이쪽으로는 가지 못했어요. 차이가 좀 나죠. 이쪽하고는. 그래서 돈이 좀 2, 3억 싼 이쪽으로 그것도 대출을 끼워서 이쪽으로 갔고 둔촌주공을 가지 말라고 제가 말렸었어요. 그런데 잠시에도 좋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가 재건축 이야기 나오고 한참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손님이 의뢰한 것이니까 뭘로 해서 가봤는데 단지도 크고 좋더라고요. 좋고 평지이고 뒤에 가니까 제일 뒷둥절이 같으니까 막 논과 밭 같은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5호선과 9호선의 역세권에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골프 입장 하나 있죠. 그린골프. 여기도 가끔 제가 옛날에 갔던 곳이라서. 그래서 여기를 가봤는데 단지가 크고 좋아요. 그런 점에서 두 역세권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평지고 대단지고 더블 역세권. 이 점에서는 굉장히 좋고 아마 일반 분양 개수도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쪽에 생활 권역을 두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구역은 흑석삼동 3구역은 3구역 장점대로 이쪽에 살아야 되는 분. 그런 점에서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지가 1700세대고 여기는 아마 만 한 2, 3천? 3000 전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만 세대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대단지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기본적인 건 투자를 떠나서 자기가 사는 권역이 이 근처면 하시고 흑석동이면 흑석동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숲세권이지. 다행히 근데 여기도 뒤에 숲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뒤에. 그런 점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십시오. 다만 여기서 이제 거주 목적이라기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이 동영상에서 대충 피를 3억 5천 정도로 예측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 둔촌주공은 피가 얼마가 될 거냐. 제가 이제 부랴부랴 잘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보긴 했습니다만 현재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19부동산을 조사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제가 그냥 한 군데만 전화를 했어요. 잘 대답이 시원치 않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나와 있는 게 16억 2천짜리인데 감정가가 이거고 권리가가 이거랍니다. 근데 이 권리가라고 하는 게 34평 일반 분양을 평당 3550에 분양했을 때 이 권리가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에서는 3550에 분양을 예측을 했는데 일반 분양을 허그에서는 아마 2970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권리가가 팍 낮아질 겁니다. 그랬을 때 조합은 평당가가 2771만으로 가정하고 분양가가 아마 9억 4천 전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질문하신 분이 9억이 넘어버리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25평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투자자분의 자금 사정에 맞게 하십시오. 내가 현금 보유가 돼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내가 대출을 깨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투자자분의 자금 사정에 맞게 하시고요. 그래서 추가분당금 4천 6백 낸다는데 제가 그 앞에 제가 분석한 자료 이걸로 했을 때 이 관법이 비슷한 동일한 논리를 했을 때 이거의 투자수익은 뭐냐면 일반 분양을 3550으로 했을 때 조합원이 총 들어간 돈이 16억 저기 조합원이 들어간 분양가 들어간 돈과 그 다음에 이 일반 분양을 받았을 때 3550이면 12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4억 5천 4억 6천 정도의 시세차익이 생겨요.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버리면 2970만원 정도로 해버리면 10억 정도 해요. 그러면 조합원 거하고 비교하면 대충 한 6억 5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시세차익이 생겨요. 흑석동은 3억 5천 정도 본다고 했는데 3550으로 했을 때는 일반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이 낮아져서 4억 5천 정도 약 1억 정도 비싸죠. 그런데 이것도 조합원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저층이기 때문에 역시 1억을 깎아버리면 흑석삼구역 똑같잖아요. 4억 5천인데 조합원 거를 저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옵션도 없기 때문에 1억을 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세차익은 4억 5천 정도 되지만 1억을 마이너스 해버리면 이것도 역시 3억 5천하고 비슷해요. 프리미엄이. 그런데 이제 허그에서 평당 2,970 했을 때는 10억이 되어버리면 이게 6억 5천인데 이거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느냐. 이게 권리가가 일반 분양가를 3,550 했을 때 권리가를 이렇게 높여놨거든요. 감정가는 이 금액인데 만약 이 금액으로 낮추면 입주시 조합원들의 가격도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낮아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대충 이것도 입주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것도 가격이 떨어지고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둔촌주공도 흑석 3구역처럼 4억 5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제가 이 구역을 잘 모릅니다만 아침에 통화, 부동산하고 통화해서 대충 흘러가는 숫자를 물어보고 제가 평가하건데 흑석 3구역이나 둔촌주공은 대충 일반 분양자분들이 받으셨을 때 대충 네트로 그러니까 한 4억 5천 정도의 피가 생길 것 같다. 다만 저층이고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이 혜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은 3억 5천 정도로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세차익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흑석 3구역, 흑석 리뷰파크자이나 둔촌주공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사시는 분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입장을 살 건가 일반 분양을 봤지만 내가 혹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시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라면 어느 쪽이 좋을 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둔촌주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흑석은 입지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걸어서 많이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둔촌주공은 더블역세권에 접혀 있어서 물론 안쪽에서 걸어 나온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가본 경험한 바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흑석 3구역처럼 바로 앞동은 모르지만 뒷동은 굉장히 많이 걸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불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는 대단지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블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단지로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둔촌주공의 투자 목적이라면 약간 더 여기에 비중을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투자 목적이라면 이걸 하시고 다만 헬리오시티가 그랬잖아요. 헬리오시티하고 아크로리브아임하고 비교해 보면 헬리오시티가 만세대였어요. 그러면 거기는 초기에 분양 입주장 때는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아크로보다 더 폭락을 했어요. 34평 전세가 4억 6천 글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세가 형성이 회복이 돼서 9억 대 중반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아크로도 9억 대 중반까지 간 걸로 아는데 어쨌든 대단지이기 때문에 초기에 만약에 팔아야 된다고 하면 아니면 전세 돈을 빌려서 전세자금을 받아서 장금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 대단지이기 때문에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주변에 재건축이 있거나 그래서 수요가 뒷받침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수요 여기서 재건축에서 다른 단지에서 이쪽으로 이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여기 전세 수요가 받쳐주니까 장금 치료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다 블랙홀처럼 여기서 빨아들여 버리면 생각지 못한 전세자금 가격이 전세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장금을 치른다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자기가 스스로 더 보충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라는 점은 단점으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거를 정리할 건지 아니면 쭉 살면서 나중에 살다가 팔 건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초기에 할 거면 저는 3구역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구역은 여기에는 뭐냐면 9구역도 물론 입주할 때지만 9구역도 이주를 해버리겠지만 여기 다른 여러 가지 흐석동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반포 있죠. 반포. 이런 반포라든가 여의도, 용산 이쪽에서 이사 오시려고 하는 분이 많고 상도동에서도 넘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흐석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3구역이 나름대로 크게 공실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둔촌주공은 공실이 생길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미엄은 비슷하다. 시세차익은 두 개를 비교하면 현재 시세차익은 비슷한 걸로 보인다.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인다. 차이 나야 1억 4이라고 보는 거니까 다만 나중에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대단지가 좋은지 소단지가 좋은지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어서 이주 수요가 꾸준히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잔금 지를 때 수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장기로 가겠다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장기로 간다고 하면 저는 둔촌주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대단지의 특성상 여러 가지 더블역세권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둔촌주공 1단지를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로 본다 보면 그리고 개별적인 수요로 맞춘다고 하면 둔촌주공이 됐든 흑석 3구역이 됐든 이거는 각각의 시세차익은 있을 수 있고 다만 둔촌주공은 둔촌 강동구에 특히 송파의 끝자락이 있지만 흑석 3구역은 흑석동의 끝자락이지만 주변이 여전히 핫한 지역이라서 한강변의 뜨거운 지역이라서 덩달아서 시세차익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 것도 생각하신다고 하면 내가 숲세권을 좋아할 건지 한강조망도 안 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한강까지 걸어서 15분이 된다든지 둔촌은 걸어서 15분까지 못 가죠? 지워버렸네요. 실수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강까지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한강 생활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숲세권과 한강을 고려하신 분이라면 흑석 3구역을 그 다음에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대단지와 생활의 편리성 이런 것을 추구하고 학생권 학교도 여기는 아무래도 더 낫겠죠? 흑석동보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둔촌 주공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시세차익은 둘 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세차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파는 시점이 초기라고 하면 둔촌 주공은 좀 블랙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장기로 보면 대단지 특성상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중심부가 되지 않고 끝자락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송파구 쪽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 둔촌 정도는 좀 변두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어느 건가 흑석삼교도 마찬가지 흑석동에서는 그렇게 입지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해요. 여기 똑같이 둘 다 흑석삼구역이나 둔촌주공이나 각 지역에 있어서의 메인 지역은 아니라는 점은 그래서 크게 현재 시세차익도 비슷한 거고 각각의 한강 접근성 그 다음에 이 숲에 대한 접근성 이것을 고려하면 크게 고려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신경쓰할 게 뭐라고 생각되냐 당첨 가능성 그쵸? 69점이라고 그러나 아까 그분이 69점이면 당첨이 무난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계획은 여러분의 자금계획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금계획상 하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금계획이 수월하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철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든지 좀 넉넉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